안녕하세요 지금 슬슬 들어옵니다 슬슬슬슬 천천히 들어옵니다 천천히 저 한번 더 때려볼까요? 10,000분이요? 안녕하세요 13,000분이요 저희가 그냥 한 번 있었는데 갑자기 보고 싶더라고요 그거 한번 그거를 한번 형 멘트처럼 해볼까요? 오케이 보여드릴게요 네 갑자기 네, 괜찮았어요 한이인 줄 알았어요, 한이 어르신 한 거 아니요 아니 내 나이대로 살래 우리 용보는 오늘 아, 뭐야 토끼 딸기? 딸기? 용보기? 용보기 토끼 맞아요 이행인데 예 그래서 저거 뽑았죠 저거, 저거 4번 조퍼 아닌가? 맞아요 조퍼 제가 또 4벌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너무 귀여워요 멋있어 멋있어 와우 되게 열심히 뽑더라고요, 그쵸? 네 재현 돈을 너무 많이 써요 차라리 이거 사지 아니에요, 근데 생각보다 얼마 안 샀어요 그렇죠? 약간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맞아요, 맞아요 근데 진짜 잘하더라고 약간 그 전략이 다 있어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뽑은 거는 네 번만을 뽑았어요 오 오, 맞네 근데 더 나와서 한 거지? 한 번만 아 아 그럼 거의 한 4,000원에 네 했던 거네요 오 축하드립니다, 우리 씨 저는 한 번을 뽑았죠 오 나도 할 걸 클릭스는? 저는 한 7번? 7번? 7번, 네 와우 7번 맞네 와우 나 한 번 해볼까요? 그래 괜찮아요 맞아요, 그리고 저희 또 그 그 그 그 핫도그야? 네, 핫도그 핫도그 핫도그도 먹어서 진짜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우와 그 되게 유명한 핫도그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되게 형 4개 먹었죠? 네, 맞아요 형 혼자서 4개 시켜 네, 4개 시키면 4개 다 먹어요 네? 저녁 안 먹어서 4개 먹었죠 저희도 안 먹었죠 4개 먹었다고요? 우와 나 2개 먹은 줄 알았어 그래 나 4개 시켰는데 4개 먹었구나 우와, 짱 대단해 대단하시네 근데 우리 거기서 먹었잖아요 이순신 장부님 나오는 핫도그 맛있는 집 맛있는 집 댓글로 읽어볼까요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zelf firms loving it ecat justice 그럼 speech 밑에서 같은 Tai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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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wo 댓글로 아이 명량해 우리 스키즈라고 감사합니다 아이 명량해 우리 스키즈 명량해? 네 저희가 뭐 했던... 밝고 좀 이렇게 활기차다 뭔지 알 것 같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또 저희 콘텐츠가 나왔죠? 아 맞아요 이현이 보고 있었던데 아 맞아요 저도 보다가 저 자고 있는 게 나올 줄 모르겠어요 아니 찬이 형이 이렇게 치킨 먹고 있는데 이렇게 잘 먹고 아 진짜로? 아 거기 뒤에서?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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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웃겼어 아 나 아직 못 봤는데 여러분 혹시 봤나요? 아니면 지금 보는 중에 우리가 이렇게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보는 중에 어? 이 모날리미야 딱 했는데 어? 우리 스키즈가 하나씩 딱 들어오고 시작해주세요 찾아봤습니다 여기서 다른 멤버들은 거의 다른 차이 다른 차이 저희 경주하고 있거든요 경주 저희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어 예 앞서 간다고 먼저 가는 게 맞아 맞아 베이비 맞아요? 뭐? 앞서 간다면 먼저 가는 게 맞아 아니에요 항상 천천히 잡아야 해요 그래요 조금만 할 필요 없어요 조금만 할 필요 없어 댓글 중에 우리 어디 가는 길이냐고 저희는 우선 지금 회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예 회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잉 스케줄이 끝나고 회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무슨 스케줄인지는 비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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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너무 보고 싶으시다고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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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지말어 울지마요 잠시만요 그러지 말아요 뭐냐 너무 해요 너무 해요 너무 해요 어? 상뱀이 안경 멋지대요 뭐싶네 내 안경이 알이 없다 보니까 자꾸 눈을 긁을 때 이렇게 긁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저기 여기 가봐야겠다 우리 한 명씩 한 명씩 가깝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한 명씩 무슨 일?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오늘 이 토킹을 샀어요 토킹 모자로 불러놔요 토킹 모자? 네, 토킹 모자 오케이 네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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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파요? 호파! 쎈데? 쎄죠? 저 당연히 쎄죠 호파! 아무튼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? 네 딱 한 번만 You're so beautiful, Changbin I know 알고 있대요 이미 알고 있대요 또 한 명이 창릭스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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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창릭스 하트 아 이 그림 그림? 아 그때가 생각나네요 뭐야 뭐 그때 그때 뭐가 생각나네요 한강 한강에서 한강에서 네네네 뭐 뭐 뭐 그때 뭐 했었죠? 네? 그때 한강에서 뭐 했었어요? 아 저희 치킨 먹었죠 치킨 아 치킨? 아 맛있는 치킨 먹었죠 그 다음에 또 뭐 했죠? 치킨 먹고 여러 가지 게임 했죠? 아 네 게임하고 나서 네 또 뭐 했죠? 저희요? 뽀뽀뽀뽀! 뽀뽀했어요 뽀뽀! 뽀뽀뽀뽀! 뽀뽀뽀뽀! 뽀뽀뽀뽀뽀! 뽀뽀! 댓글 읽을게요 아 네네 토끼 모자 애교해줘 우리 믹스 토끼 모자 애교 한번 해주세요 아 그럼 그 뭐지? 그때 생각나는데 저희 그 스츠 플레이어의 그거 뭐지? 그거 뭐지? 제가 형을 따랐었잖아요 뭐 형이 귀엽게 막 아 네네 아 아 섹시 토커 네 맞아요 거기서 아 맞아요 그 아 그 아 그 저 따라 하는 거요? 맞아요 맞아요 뭐였죠? 제가 뭐라 했죠? 따라하지 마! 맞아요 따라하지 마! 따라하지 마! 따라하지 마! 아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치앙빈 따라하지 마! 따라하지 마! 이번에는 창빈이와 호주 캥글루 찬찬 찬찬이에요 찬찬 찬 찬 찬 찬 저희 많이 안 어울리죠? 뭐가 많이 안 어울려요 저희 안 어울려요 저희 같은 O 형이에요 왜 O 형인 거야? 우리 닮았어요 동네 바보 형이면서 승리 마세요 그런 칭찬 고마워요 평소는 좀 다르네요 반응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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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주야 x2 오우 아이노 아이노 오우 오우 찬이 요정이네 오우 감사합니다 그럼 저 나 찬사인가? 혹시 아팠어요? 왜? 저 위에서 떨어졌을 때 아이노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 아팠냐고요? 네네네네 평사랑 전 낙해가 있어가지고 낙해 있었어요? 낙해가 있어가지고 지금 없나? 숙쇠 아 숙쇠 숙쇠 잠깐 두고 왔어요 잠깐 두고 왔어요 근데 못 되잖아 이거 제가 모르고 버렸는데 어? 나 못 날아가잖아 머리 못 날잖아요 헬로우 지금 4만 분께서 보고 계세요 정말 정말 대단하다 어? 하트 눌러야지 하트 어디서 누를 수 있지? 하트 어? 여기서 없네 어? 여기 왜 없지? 어? 그거는 킹거라서 아 아 어떻게 해요? 진짜? I love you too 챔빈이 너무 귀여워 아 아 오케이 감기 조심하세요 오 예스 감기 조심하시고 베이비 겨우 뭐지? 오 오 오케이 오케이 로버다키 You're the one You make bad times over 무슨 노래예요? 그 로버다키 노래 로버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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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옛날 사실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모르겠지만 오케이 저는 넘기겠습니다 자 다음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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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o's in Who's in 오 굉장히 맛있네요 정말 맛있네요 안녕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우진 우리가 진짜 오 근데 오늘 뭔가 화질이 좋은 느낌인데? 그러게요 되게 잘생겼네 저는 뭐 오늘만이 아니라 오 우진 진짜 잘생겼는데? 오 진짜 예쁘게 나오는데? 어때요? 진짜 예뻐 예쁜가요? 브랜드 에디 답이 없어 그 답이 없어? 저기요 아니 아니 사실 열심히 하트 누르고 있어서 하트 하고 있나라는 거죠 답이 없어 열심히 하트 누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답이 없어 좋은 댓글 봤어요 뭐예요? 우진이랑 천이 일일일 딱 일요일에 먹었어요? 당연히 했죠 먹었습니다 역시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박수 저희 정말 성실하게 잘 지키고 있어요 네 역시 당연하죠 당연하죠 근데 봤죠? 네 어제 숙소 가서 잘 드시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저녁 대신 먹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아주 맛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일요일에 바빠서 어째 먹었구나 그래서 진짜 밀려서 맞아요 어제 일요일에 바빠서 월요일에 먹었어요 응 자 그러면 우리 귀여운 이현이 안녕하세요 아이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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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그룹이에요 어느데라 되게 화질이 좋네요 이현이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너무 귀여워 네 감사합니다 댓글 중 레라이 그린라이 스웩 스웩 레라이 그린라이 스웩 스웩 와이엠 와이엠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어? 댓글 중에서 우리 이현이 오랜만에 트롯트 한 소절 보여주시나요? 아 트롯트요? 간단하게 보여주세요 형님 아 트롯트다 뭐하지? 응 와이엠 형님 무슨 트롯트 할까요? 간단한 거 간단한 거 딱 한 소절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예 여기까지 오케이 갈매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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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 예스 근데 회사에 도착했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만 가봐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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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도 이런 식으로 자주자주 놀러오겠습니다 놀러올거에요 놀러올거야 놀러올거야 놀러올 거야 놀러올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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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 쁡 오 우진이 있다 쁡